나 생리를 안 해 야, 잠깐 얘기 좀 무슨 말이 듣고 싶어? 이제 병원 가서 지울 거라는 말 딱 두 번 밖에 안 했는데 미안해 네가 낳는다고 하면 어떡해 나 그럼 저 아무래도 조퇴해야 될 거 같아요 어디 아파? 나 병원 가 몇 개월이네 이거 지울 거야 그거 해 나 나로 구걸었었던 너와의 마지막 밤 우리 헤어졌던 수요일 밤이 피어나지 않게 피어나지 않게 그래도 내일쯤 병원 갈 거야 혼자 갈 거야 잊었다 생각했는데 추억이 잠시 널 떠올린 거야 너무 쉬워 태연 샤워 네 너 배우는 나 이 우리 헤어져 여보세요? 심장 수술이 한번 들어보세요? 여보세요! 사랑해주세요! 우리 남자 편하지 말기 나 진짜 너만 믿고 지진한다 손루야 감 잡았어 어차피 알기 될 거잖아 준비하지 못한 이 별이라 그랬어 너 봐봐 수요일 밤이 영주가요 임신했어 에이디 오빠예요 수요일 밤이 널 누워 도와주세요 신발놈 액션 잭슨 액션 도와주 너는 수고 없거든 나 유시했다고 아이 난 몸이 죽었어 하하영 내 키워서 왔다 이거지 내 때 싫어 현이랑 살게 해줘 뭐 어때? 무서워 그래 바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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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수요일 밤이 피었나 말없이 걸어서도 너와의 마지막 밤 주장 나를 찾아와! 진짜 영주 학교 그 사람이야 어떻게 해? 손 놀아야 해 넌 내일 학교 가야 해 학교 안 가? 학교 안 가? 학교 안 가? 학교 안 가요? 학교 안 가요? 학교 안 가요? 학교 안 가요? 뭐, 아빠가... 형제! 쪽팔렸어요 이제 아빠 아들 아니에요 명의 식기아 멍로 떨어져서 모 simplesmente 애들을 애 낳고 살게 하자 혜연이 받아주라 지금 당장 치고 오라